삼성전자가 내일 서울 강남역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규모 체험형 매장을 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위치가 최근 문을 연 애플스토어 강남과 아주 가깝습니다. 사실상 길 건너편입니다.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무섭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애플 아이폰에 맞서 텃밭은 지키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익힙니다. 정재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대로 한복판, 눈에 띄는 디자인의 건물 하나가 돋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공식 오픈하는 삼성 강남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약 2천 제곱미터 규모로 구성된 이곳은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체험형 매장입니다. 스마트폰 신제품만 줄줄이 늘어났던 것과 다르게 게이밍 존과 휴게 공간, 유명 커피숍 등이 배치됐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강남을 방문한 유동인구가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하라는 의도입니다. 차별화된 브랜드 체험과 친밀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삼성 강남은 애플스토어 강남과 바로 인근 거리에 있습니다. 실제로 걸어가 보면... 네, 7분 정도 소요돼서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는 애플에 대한 견제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애플 아이폰의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019년 16.6%에서 지난해 25.9%까지 확대됐습니다. 국내에서 갤럭시의 점유율은 여전히 70%가 넘지만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아이폰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삼성은 삼성 강남의 직원들의 평균 연령도 만 29.8세로 구성했습니다. 갤럭시에 대한 젊은 감각을 브랜드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미로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갤럭시 언팩과 함께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도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디지털 플라자라는 명칭을 23년 만에 삼성 스토어로 바꿀 만큼 뉴 삼성 쇄신 전략이 절실합니다. 삼성전자는 강남 삼성을 시작으로 2호점, 3호점 설립도 검토해 브랜드 이미지 전면 개편에 나섭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한글자막 3호점 한글자막 4호점